누키와 친구들 쿵짝쿵짝 음악을 만들어요 지난 시간, 누키와 파코가 공놀이를 하다 그만! 롤라의 오르골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잘 들어봐, 롤라야 우리가 널 위해 연주해줄게 그만! 그만 좀 해! 왜 그러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넌 음악 좋아하잖아 그래도 그건 음악이 아니라고 이게 음악이 아니라면 어떤 게 음악이야? 그러게 우리 친구들 음악이 뭔지 알고 싶죠? 네! 음악은 소리가 시끄럽지 않고 일정한 형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리듬이죠 소리들을 예쁘게 가다듬으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멜로디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 이제 음악을 연주해 볼까요? 네, 전 준비됐어요 파코도 준비됐니? 파코도 준비됐니? 네, 준비됐어요 누키와 파코가 내는 소리 참 듣기 좋죠? 이번엔 롤라도 함께 해볼까? 잘하네, 롤라 셋이 함께 하니까 꼭 악단 같죠 우리 친구들, 시끄럽게 두드리는 소리와 아름다운 음악의 차이점을 다들 알았죠? 자, 이젠 제자리에 모두 갖다 두고요 정말 재미있었어 정말 재미있었어 너도 이제 그만 쉬어 와, 다들 정말 잘했어요 부엌이 아주 깨끗해졌네요 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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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